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올해는 청룡회라고 합니다. 청룡의 기원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여러분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시대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르바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카운트홀 하겠습니다. 10, 9, 8, 5, 4, 2, 1 친구 1, 2, 1, 2, 1 1, 2, 1 1, 2, 2, 1 3, 3, 4, 4, 5, 6, 5, 6, 7, 7, 8, 9, 10 8, 10,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